그리고 깨어있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있을 때 자명한 생각을 많이 해놔야 돼요. 독리를 해놔야 되는 게요. 모르던 거 하나씩 알아놔야 돼요. 그냥 이게 내 무기예요. 5살의 무기는 이게 진리예요. 자명한 진리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아니 과학도 공식 많이 하는 애가 이기죠. 철학도 공식 많이 하는 애가 이겨요. 공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부분적 자명 그 진리 하나에 꽂혀서 전체를 못 봐요. 여기 옳다는 이거 하나만 봐요. 원만하게 알고 있어요. 일 처리할 때 안 막히는데 나를 낮춰야 한다는 것만 알면 그 비굴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건 싫대요. 결국 원만하게 알아야 끝나요. 깨어있을 때 안 그럴 땐 판단이 잘 안 돼요. 깨어있을 때 너 그거 자명해? 찜찜하지 않아? 라고 자꾸 물어서 자명한 것이라고 안 것 중에 찜찜한 걸 찾아내고요. 찜찜한 게 있다면 자명한 답은 뭔지 알아내야 돼요. 그거를 깨어있을 때 해야 돼요. 안 깨어있을 때 되겠어요? 깨어있어도 안 돼요. 깨어있을 때도 안 되는 게 깨어있지 못할 때 되겠냐고요. 깨어있을 때 무조건 해야 자찜 판단이 빨리 되니까 찜찜하지 자명한지 빨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하셔야지 빨리 결론이 좋은 결론이 잘 나겠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깨어있을 때 몰입과 몰입 사고처럼 깨어있은 거야? 그런 자명한 사고 그래서 찜찜한 줄 몰랐으면 찜찜한 줄 알고 찜찜한 줄 알았으면 자명한 답은 뭔지 찾아내 그 짓을 해놓으시면 이게 업장을 터는 거 이게 이걸 모르는 게 업이에요. 업장이에요. 이해를 못하게 맡고 있던 지금 업장이 있는 거예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불교예요. 이게 털렸다는 건 내가 알아줘요. 아, 그거네. 끝이에요. 학장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게 딴 데서 만약에 이런 똑같은 명상법을 해도요. 정해상수라고 지혜와 명상이 서로 길러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면 뭐 가면 되냐면 지혜를 선명하게 안 가르쳐주고 명상만 하라고 하면 못해요.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못해요. 왜? 머리가 정리 안 되면 사람은 그걸 오래 못해요. 몰입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납득 때는 교리를 갖추고 명상법 제대로 가르쳐준 때 만나면 최고예요. 그냥 머리로 납득하니까 시원하니까 명상을 해도 잘 되고요. 명상할 때 또 검토해 보면 자명한 거라 더 자명해지고요. 더 자명해지니까 명상이 더 잘 되고 이 효과가 나게 되려면요. 그런 기본적인 철학과 교리가 자명한 것들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명상법이 있어도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아무리 잘해도 납득되지 않은 이론들을 머리에 잔뜩 넣어놓으면 자기가 하다 막혀요. 명상이 잘 될수록 막혔던 게 풀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개운해지지 않으면 명상을 더 못하게 돼요. 반대로 만약에 명상했더니 막혔던 게 더 잘 보이면 그 맛에 더 더 더 진보예요. 두 개가 같이. 합당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들으려면 조건이 자명한 얘기들로만 정리돼 있어야 돼요. 강의가. 강의 한 편을 들으면 명상이 더 잘 돼야 돼요. 머리가 자명해지고 자명해지면 명상이 더 잘 돼요. 명상이 잘 돼서 다시 그걸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죠.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너지 효과가 계속 그 사람을 더 밝은 대로 이끌어요. 정의 쌍수가 답이에요. 선정과 지혜가 유대에서는 거경과 공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그 사람을 성인까지 끌고 가요. 계속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행은 말 안 해도요.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정의 쌍수가 잘 갖춰지면 그 사람 행은 따라서 가요. 정작. 못 버텨요. 저항을 못 해요. 너무 자명하고 너무 내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깨어있고 내가 자명하다고 알아버렸는데 안 하고 버티기는 진짜 힘들어요. 안 바뀔 수 없게 나를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들이 어떤 상태가 정의 쌍수가 잘 되면 무조건 그 에고는 바뀌게 됩니다. 점점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안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만 있고 북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빨리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 빨리 안 바뀐다는 얘기는 업장이 잘 안 털린다. 명상만 잘하고 생각 잘 안 바뀌는 분들은 업장 전혀 안 털린다. 절에서도 앉으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선방에 그런 분들 계세요. 문제는 그분들 생각이 전혀 안 바뀐다. 평생 그냥 그 생각. 나 상선 잘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딱 눈 감으면 아니 명상만 하면 그냥 시공 초월이고 눈뜸은 10시간 가 있어. 이런 분들은 10시간 시간만 생략된 거예요. 시간만 순삭됐지 인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알아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요. 아 공부랑 인격은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에서 고리심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불법인데 어떻게 고리심이 배양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고리심이 배양되는데 인격이 안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고리심이 언제 올라오느냐 깨어있으면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올 때 첫 첫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털려요. 반야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바라밀들은 숙성이 안 돼요. 있잖아요. 모든 경전에서 반야경을 최고로 치는 게 반야 바라밀만이 다른 바라밀을 바라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을 못 만나면 인욕은 그냥 인욕이지 인욕 바라밀이 못 된다. 반야 바라밀이 최고라고 하는 게 지혜가 이걸 끌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면 제일 딱 와야 되는 거는 반야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리심이 올라오면서 인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안 해주면 안 바뀌어요. 선정만 계속 느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은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것까지 더 들어가요. 아상이 더 커지니까요. 무지와 집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웠는데도 못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명상에 깊이 못 들어가도 깨어있기만 해도 지혜가 나오는데 원래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스승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경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경전 보면 계속 개발돼야 되고 경전이 잘 이해가 안 돼. 경전도 이제 어렵잖아요. 2000년 전 건데 2500년 전. 그러니까 요즘식 언어로 잘 풀어진 말이 있어야 빨리 빨리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당 학당 강의를 보시면서 불교권을 보고는 어느 종교를 봐도 명상과 그게 빨리 빨리 체험과 개념이 만나니까 성점 자명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인격이 바뀌어요. 그냥 계속 안에서 육바람일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요. 깨어있으면 더 반대하고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으면 더 수용하고요. 더 자비로고요. 남도 더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심은 원래 우리 본래 모습인데 여기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건데 불성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부처 마음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불성을 깨달았는데 부처의 본성을 깨달았는데 왜 부처의 마음이 안 올라올까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정에 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올라와서 처음에 반야가 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이 바뀌어가요. 그러면 깨어있죠. 보세요. 깨어있고 자명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안 털리겠냐고요. 나머지 양심이 안 나오겠냐고요. 탐진치가 왜 제압이 안 되겠습니까. 깨어서 자명한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탐진치가 그걸 제압하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깨어서 자명한 생각도 하고 있으면 탐진치가 벌써 자명한 생각이 치를 쳐버리고 깨어있으면 탐진을 쳐버려요. 얘네가 힘을 못 써요. 실제로 창라 51%가 그대로 양심 51%로 이어져요. 거기서 보리심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인격을 바꿔요. 우리 성격은 그대로인데 인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꾸 탐진치가 제압되니까 그럼 나 이상의 기특한 행동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율법으로 정해서 하라 그러면 안 바뀌어요. 바리세파가 돼요. 그냥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겁만 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대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속이 바뀌어요. 속에서 분명히 올라와요. 육바라밀이 계속 안에서 올라오니까 인격 바뀌시고 하는 거는 당연히 깨어 계시기만 하면 깨어요. 깨어 있기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더 자명한 생각이 찜찜한 게 드러나서 자명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 자명한 생각을 충분히 따라가주면 자명한 행동까지 양심적인 행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